20분 수업 끝났습니다. 와... 죽겠어요. 땀 뻘뻘 흘리고 정말 신나고 재밌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피터팬입니다. 지금은 6시 2분 전이에요. 새벽 6시에. 최근에 테니스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군에 있을 때 테니스 정말 많이 쳤었는데 오랫동안 안 치다가 다시 하고 싶어서 테니스 레슨을 시작했는데 실내 테니스 레슨장이 있어요. 저희 집 근처에 새로 생겨서 오늘 제가 화목 아침에 레슨을 받고 있는데 재밌어요. 좀 뭔가 전문 프로 같죠? 이거 나는 형님이 테니스 레슨 받는다니까 가방 하나 주셨어요. 프린스. ~~ ~~ ~~ ~~ ~~ ~~ ~~ ~~~~ 커피 한 잔 마시고... ~~ ~~ 공이 자동으로 나오고 약간 스핀도 걸려서 나오기 때문에 튄 다음에 이렇게 떠요 여기다 넣으면 자동으로 공이 모아지는 잘못하면 공이 절로 안 가고 다 딴 데로 가겠죠? 이런데 막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바깥에는 휴게 공간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추워서 나갈지는 없겠지만 여름에 아침, 새벽에 와서는 좋겠네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여유 죽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실내 테니스 코트장입니다 이게 되게 좋죠?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 촬영하느라고 나 홀로 도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공권이 중독점을 시작합니다 공권을 줄 수 있습니다 공권을 줄 수 있긴다 공권이 중독점을 사용하면 공권을 잘 안내하려나 박두체 공권을 사용해서 공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병권을 사용하는 범죄의 공권을 사용하면 공권을 사용하는 작업 공권으로 변경할까 공권이 있어야 한다고 공권을 사용하는 방법 네, 좋습니다. 네. 마무리하셔도 되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을 넣었는데, 가장 고음을 좋아합니다. 네. 일단은 딱딱하고, 쉴 때,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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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수업 끝났습니다. 와, 죽겠어요. 우리 원장 코치님께서, 핫 트레이닝을 해주셔서, 오늘 정말 힘들어요. 아긴 테니스는 정말 짧은 시간인데, 여기 땀 뻘뻘 흘리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아, 좋습니다. 쉴 때니스, 레슨, 감축. 자, 이제 출근 준비하러, 집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테니스 레슨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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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